진짜로 괜찮은 거 맞아? 물론이지. 어? 물론이지. 어. 다음에 해도 괜찮아. 나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 나 이거 그냥 가야겠다. 이거 형이랑 해야 되니까 옷만 열어두고 다음에 또 잡지 뭐. 그럼. 어? 그럼. 그럼. 뭘 그럼이야. 몰라. 오 쒀발. 오 쒀발 쒀발 쒀발. 아 깜짝이야. 아 오 쒀발 놀라. 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우와 진짜. 볼랫티. 개 새X들. 아 이래서구나. 볼랫힐? 어. 나 이거 노은 줄 알아. 형 만났어 형. 형님 만났어? 형님 이거 어떻게 같이 해? 왜 웃어? 웃음이 나와? 좋은데 해맑아서 어떻게 같이 해? 아 우리 우리 친추해야 되는구나 해줘 아마 다시 보기 없으면 사실 아까 살짝 내 주소 나와가지고 집 주소가 나와서 지웠어 너? 집 주소 나와가지고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집 주소 이 방에 조잉 이러는데 근데 왜? 조용히 해 기망수 없는데? 신추가 안되어 있는건가? 구독권 조잉 구독권 조잉 그거 구독하지? 그거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겠지? 어 이거 스팀으로 나오네? 개쩐다 어 그럼 이거 스팀 게임이지? 응 응 응 왜요? 보험 요청하기 공개 빰빠라빰빠라빠라빠라빰 빰빠라빠라빠라빰 빰빠라빠라빠라빠라빠한 친구만 됐다 빰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 보냈어 됐다 보냈어 초대 응 됐어 응 안오는디? 초대 보냈는데 이새끼야 안오는게 내 잘못인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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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질 더럽게 존내많이 오네 안간다길래 이새끼 안간다길래 초대도 시가에 지처럼 하는거 봐 안녕 플레이어 추방 음성대화 꺼자 니가 꺼라 안나와 말 두번 나와 닥쳐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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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태 안나 안나 껐다 개새끼야 오늘 텐션 많이 났네 어? 많이 졸려? 아니야 몰라줘 낚이는 너는 옷이 뭐야? 나 옷 간호사야 나 어때? 족밥같아 나 옷좀 하죠 그러면 내가 왜? 아니 뭐 아는사람끼리 옷도 좀 사줄수있지 왜 어? 옷도 좀 사줄수도 있지 왜 내가 왜? 어 가자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됐다 그래 잠깐만 키가 좀 헷갈리거든 잠깐만 아니 어떻게 키가 헷갈려 이렇게 하고 여기라고 어? 어디? 아 저기 아니 언제 50미터나 뛰어간거야 미친놈 저거 미친놈? 나 소원권 쓰고싶어 갑자기 무슨 소원권 왜? 아 뭔 쓴 소원권이라니? 어제 나한테 상세 줬잖아? 기억 안 나나봐 뭘 쓴다는건데 내가 이거 할 때 동안 응 형의 개가 되는거잖아 응 형은 내 고양이가 되줘 나 그럼 식빵좀 구우러 갈게 안녕 아 야 멈춰 시발 멈춰 멈춰 왜? 내 새끼가 왜? 고양이 해줘 응 내 소 소원이야 알았어 그럼 양채 써줘 뭐? 양채 써줘 양채 써줘 아 아 시발 깜짝이야 어 봐 딜 들어가?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와 무기 뭐야? 미쳤지? 나도 있어 병신 있을 줄 알았어 병신아 뭔데? 뭐 없네 병신아 이거 아닌데? 무슨 아이템을 코에서 꺼내 이 새끼는 어? 형도 꺼내봐 3번 눌러봐 3번 아이템이 없다는 근데? 아이템 하나 밖에 없어? 아니 병신 아 근데 양채 써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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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원 꺼지잖아 아니 어떻게 계속 양채를 써 병신아 그러면 다행라이트 할 때까지만 양채 써줘 양 양 양 양 양 양 일단 가자 가자냥 니가 하고 지랄이야 넌 걘데 니가 하라고 니가 하라고 우리 어디 가야 되는데 양 양 양 뭐 해야 되는데? 난 근데 메인캐 몰라 메인캐 노란색으로 양채 안 써? 아 내 목에 깃털? 내 목에 깃털? 응 뭔 소리야? 내 목에 깃털이 추적된 퀘스트인데? 아 잠깐만 이거 안된데? 이거 아닌데? 자 우리 구해주러 가야돼 이리와 귀여운데? 이리와 이리와 저 사람 구해줘야돼 예 우리가 왜? 아야 도둑놈 도둑놈 씨발 어디가 이 개새끼야 죽여 어? 야 씨발 이거 멀티 뭐야 이거 이래 이거 좋았다 담배 놨다 담배 줄까? 어 담배 좋지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한테 막 달려들잖아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래 너한테 막 달려들길래 그냥 뭐 죽여버렸지 그냥 그냥 아 고양이 존나 귀엽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퀘스트 어떻게 바꾸죠 님대? 피 엄청 심한데 근데? 피 엄청 심하다고? 응 그래? 이거 어떻게 아죠 님대? 퀘스트 앱 눌러서 탭 변경 아니 애초에 코옵인데 퀘스트가 다르게 보인다고? 아니 아니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 스토리 퀘스트를 해야 되니까 음 됐다 어 어? 유일한 탈출구? 맞아요 아 오케이 팝콘 만나야 돼 그러지? 형이랑 맞출려고 내가 퀘스트 안 했거든 착하다 팝콘이 아니라 하콘이지? 하콘이라고 했어 이 병신아 채팅창에 팝콘 올라오잖아 개새끼야 아 개새끼야는 좀 심하지 발음이 좀 심했지? 공부하자 음 양체가 또 없었네 제대로 써라 너도 그럼 강아지처럼 얘기할래? 그냥 내가 끝에 끝에다 멍 붙일게 멍 알겠다 아 그냥 음 이게 뭐야? 아 여기서 왜 점프가 안돼 어 저만 트윈 엑스 나 이거 사야지 짐승 발톱 나 이제 짐승이 되었어 뭐 이리와 샀어? 사는 중 돈 그냥 막 써도 되냐? 모르지 뭐 뭐해 어때요 님들? 막 써도 됨? 멍 대답 좀 된다 된대 아 그래? 막 써도 벌면 된대 아 오케이 가자 나 오케이 라며 나 옷 샀다 냥 다 못 보여줘 쇼핑 좀 했네 근데 씨발 내가 산 옷을 내가 못 보내 냥 내 옷 어떻게 생겼어 냥 어디 보이잖아요 뭐 안 보이잖아 아니 누르면 보이잖아 멍청한 새끼 자꾸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나 어때 어때 뭐가 어때 냥 Es 이거 보여Ú 엄어 o 조나 초성감indeer 그냥 어허헩ㅎ 개 설끼 멍 어허어 이거 어디지 어어 이쪽 이쪽 2 같이가지 멍 으음 으흠 응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는거냐 살살 춤추고 있는거 아닐까라고 야 가자 공유 따뜻 맞어 싸우는디? 무식가도 되겠지? 그럼 맞아 우리 애들도 아니고 오! 깜짝이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멍? 오... 나 이리로 갈게 그냥 씨발 이쪽으로 와 멍! 어디갔어? 오! 어디 올라왔대? 어! 뭐이냐? 어 얘다 얘 대화해 어딨다 어? 씬 넘어갔어? 어 야 그 훌륭한 여자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좋다 뭐? 그녀는 그녀의 가장 높은 빌딩을 걸고 싶어 VNC 타워 그녀의 아내가 하나였어? 어 그녀는 그녀의 아내가 엄청 많잖아 그녀는 그녀의 아내가 뭐지? 그녀는 그녀의 아내가 뭐지? 맞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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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아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실제로? 예? 야, 아니 진짜 않아 실제로? 자기 세 번째, 야 스토리 안 봤어? 그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냐 음... 그런 것도 기억 못해머 를 구입하고 이 플랫폼에서 их 관광지로 네가 며트로 테크닉시스手에 두 원용 bay 우리 그 중앙 경무사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다려봐, 얘기해 주겠지 알았어 알았어 여친들도 있어? 개쩐다 우리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치? 그럼 뭐해 씨발 우린 여기서 게임이나고 있는데 아이 씨발 어? 고양이가 이쁜 말 써야지 멍이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지져봐 멍채 썼는데 왜 또 그럴까? 멍? 나는 양채고 너는 지질 때 지져야되는 계약 조건이었잖아 나 그럼 멍채 안쓸게 멍채 안쓸게 그럼 될까? 그럼 너 진짜 끔찍하게 짖게 만들거임 왜 그러는건데 멍 그냥 멍채쓸게 어쩌다 한번씩 지져줘야지 그래야 계약이 맞지 그럼 닌 울어주니? 그건 계약 조건이 아닌데요? 그냥 왜 이 개쌓키가 기다려 돌아 잘했어 배드컬 잘했어 배드컬 배드컬 개쌓키가 이 개새끼가 아니에요 갈까? 응 가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결국엔? 지하철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랬나 응 얜 왜 이러고 자고 있어? 응 야 잘하라 그래 나도 어 잠깐만 와우 와 그거 불타? 그럼 와 개쩍이긴 하다 뭐 이런거 없어? 없지 무슨 서브 퀘스트를 한거냥? 서브 퀘스트를 했는데 그걸 줬다 거냥? 아 냥이랜 멍? 짚고나서 정체성 올라왔어 왜 그래? 가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존나파 아이씨 미안 오케이 이거 처리해야 됐든? 이렇게 와 이렇게 어두워 아 아파 아파 한 대 맞았어 손전등이야 손전등 아 손전등이 있어 와 멋있네 애들 불이 안 붙지 갑자기 여기? 됐다 붙어 붙은거 맞아? 아 쉽게 알고도 꼬만씩 됐다 다 죽였다 락피 끼네 나 락피 내가 할까? 형이 할래? 어? 어? 어 어 내가 할게 왜 뭐 어렵다고? 아 그럼 바로 열었지 이거 안 털어? 어 털어? 어 뭐 많이 뭐 있지도 않네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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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돈만 나오니? 됐어? 가자 어 내가 여는거 보였어? 어 호호호호 호호호호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치 떨어져도 돼 아주 깜찍하게 떨어졌네 아주 깜찍하게 떨어졌네 열어봐 어 담배다 어 근데 나 낮아 면역력이 형아는 멍 아이 기다려봐 아 아이치발 왜 오 나 UV버섯 사용했어 어 오 가자 어 가자 하는거 좋아 나 체력 먹고 싶은데? 그거 H콕 누르면 돼 으음 아이치발 아니잖아 안 열린다 H콕 누르면 돼 그거 2번 눌러가지고 아 오오 잘하는데 이거 물었는데 네가 좀 어 어머 아닌데 여기가 여기가 아니겠어 이리 와봐 여기 있잖아 아이치 아이치 고맙다 왜 그러고 기어다니는거야? 하하하하 존나 이상하네 하하하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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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기어다니는거야? 하하하하 어후 존나tanất 이상한거봐 하하하으 형이 젤이상해 어후 너 존나 곱든이갖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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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못 처리했네 아휴 해야겠지 그럼 템 챙기고 온다 온다 많다 많다 띄어놓는 애더라고 띄어놓는 애가 있어? 아니 왜 아 괜찮아 오! 이거 근접공격 키가 뭐지? 왼쪽 클릭 아씨 이발 X같이 하는 자꾸 테이크아웃 할게 내가 동시에 같이 하자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테이크다운 동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개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했으면 됐지 그치? 그치 안녕 면역력이 좀 많이 낫긴 하다 네나로 봐 음 여기도 있다 영화 많다 여기 아 좋다 좋다 자기가 면역력이 얼만지 어떻게 봐 아기야? 아니 본인이 왜 이렇게 포장해 미안 병신 병신? 못한건 좀 심했지 그래도 병신은 좀 더 심했지 비어있네 와 이거 근접공격이 뭐냐니까 몰라 2 2 응 하는중 어 근접공격이 대체 왜 필요해? 차 빠질 때 차야지 저거 보라색 해 표시는 뭐야? 그거 이제 왜 택배 따온이 아닌데 이거 이거 보거니? 그럼 이게 안되는데? 병신 이거? 하하하하하 뭐 나도? 또? 어 잠깐 면역력이 없다고 지랄이야 우리 감염될 수도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가자 여기 상자있다 여기 락픽 쉬움? 응 어 저 나왔는데 뭐야 야 이거 따왔다 따왔다 따왔어 따왔어 그 상자있다고?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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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으로 쭉 들어가 봐 저거 버섯 있거든? 어 이거 두개 많아 일단 버섯 일단 버섯 테이크다운 어? 아니야 아니야 버섯 개새끼야 하하하하하하 일단 버섯 개새끼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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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버섯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가자 가자 여기가 아닌가 봬 어? 뭔데? 어 거기야? 어 여기야 그냥 무식하고 와 오오오오 올렸어? 아니 페이크타운 해 그냥 뭐? 뒤에 가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오케이 한 마리 처리 아니 무슨 버섯을 이렇게나 많이 비벼야 돼? 버섯이다 응 나 2분 속에 추네 버섯을 됐어? 어 새끼 이런거 먹고 있었네 새끼야 우리 사이에 비밀 잡고 만들거야 아이 뭔 비밀이야 내가 더 서운해 네가 서 있던데 가니까 내가 더 서운해 아이템이 있네 서운해 그런거 아이 미안 미안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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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라고 벗어만 알려주는거 같기도하고 하하하하 마이ления 아아야你 뭐해 아아 야이 뭐해 아 좋아 얘네가 나온 통해 안되 그러면 앞에 맛있는 게 있는데 왜 뭐 지랄 말하는거 봐 싹퉁 봐 가지 마 오지 시간 맛있는 기 때 아이 맛있는 거 뭐 형이라고 말했다 여기 너랑 마음 하고 먹을께 따비 있니 예 라클 앞에 아시오 잘 좀 해라 입 담으면 잘할 듯 이렇게 어떻게 으 뭐냐 테이블 다리는 왔다 아 각자 더 다르게 나오는구나 예 저기 너무 내가 뺏어 먹을까봐 얘기 안해준 거야 아니야 아 예 아 아 좀 생각네 아 좀 생각해 바로 가서 테이크 다운 어 테이크 다운 테이크 탁 테이크 타운 바로 가서 테이크 타운 그렇지 바로 가서 테이크 타운 보호 게임 잘하네 그럼 3명은 그냥 테이크다운으로 다 빨빨리 와라 일로 아 시트 좀 먹게 아 이씨 야 면허역 됐어 이거 해결됐다 어 어 여기가 회관이 된다고? 뭐 어디다 이제 아닌.. 아니네? 여기 서있어 여기 서있어 아 여기 된다? 어우 좋다 따뜻하다 시가 뭐야? 니가 해 니가 뭐야 쟤? 니가 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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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락 안 되는 거 봐 씨발룸 이거 와 바로 보는 척 어떻게 저거? 원머리부터 죽인다? 원머리부터 아 먼 거리가 어딨어 아 아 아 나 무기 아 내 무기 뒤져졌어? 어 어 어 이 새끼 죽었어? 내가 죽였는데? 뭐야 별거 없잖아 아 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맛이야 달다 이 맛이야 그럼 제 자리에서 머리가 몇 바퀴를 돈거야 너무 달다 형아 아 으음 음 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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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일로 와봐 새끼야 뭔데? 뭐하는데? 몸 좀 챙겨 새끼야 뭐했는데? 치료해줬는데? 근데.. 존나 웃긴게 왜? 형아 이거 진짜 잘해봐 내가 보여줘야겠다 봐봐 봉게 제일 하는거 보여? 하하하하하하 붕대 존나 씨.. 발동에다가 붕대 둘둘둘둘 심지어 붕대를 갚는것도 아니고 붕대가 도는거야 그러니까 난 치료가 아니라 뭐 여기 보여주는 줄 알았어 어? 여기 아닐까 아 씨발 곱둥이가 또 있네 여기 으하하하하 여기는 진짜 고양이가 있는데요? 머?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양치 쓰셔야죠 양 잘했어 야야야 야야 이 분스토리 하고 있는거냐? 누버버 와봐 양 학원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양 못 걷다 아니 배미 슬라그 비켜줘 나도 같이 보게 아 얘 끝났잖아 끝난게 내 잘못이야 뭐하는거야 좋다 뜨뜻하다 아 음 으 오지 마시메 아 아 아 모션 좋겠다 아 장인해 그래 그 이거 그것도 존나 문제야 왜 저러고 다니는 근데 도대체 아 아 하하하하 야 배 아이템 아 아 씨 아니네 뭔 소리야 다섯 값이라니 뭐하는건데 우리 몰라 아 아이템 저 아이디다 아 그냥 파밍하는건가 일단 파밍해 그런건 생각하고 파밍하는게 아니야 오케이 아 저 파마할게 있어 뭐 없어 없어 보여 슬을 눌러 멍청한 새끼야 큐 아 아 아 나 갈게 아 아 야 오랜만에 한번 모를 수 있지 걸 여기야 예 예 여기야 하잖아요 이쁘게 다시 말해 야 아 아 아 아 존나 귀엽네 씨발 아 아 아 아 어 피스키버 아 뻔 쏘아 아 아니 씨발 뭐하는거냐 물어보고 바로 때리면 어떻게 뜯어볼래요 그러니까 어디 대답 대답도 안 듣습니다 아 아 왜 너무 하지 않았나 멘트 르 경주 연앱 여행 야 뭐 랩 으 아 아 랜니 게이드가 뭐해요 으 으 으 그리 안했네 아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 아뿔 얼마 오래 됐다고 2주 넘었어 그랬어 오우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야? 그러게 그러게 나쁘게 안생겼는데 잘 안보여 왜 이러는 거야? 칼 줄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야? 그럼 풀어줘 사령관으로 남기고 내가 혼자 얘기하고 싶어 그래 가버려 너 필요없어 이 사람이 대화가 될 것 같아 아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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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길이 없지 그리고 너는 멀리서 왔다그러면 믿을 수 있어? 놀랄게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이 날은 왜 이러는 거야? 아 위험하다고 해 내 의견은 내 의견은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선생님 전 이 새끼랑은 다른 답변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뷰라이더에서 뷰라이더에서 네가 고르는 대로 골라줬어 그 사람은 아 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냥 필요없어 내가 매우 익숙해지고 너 필요없어 아무것도 없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산임맘을 내가 찾으라는 건 아니겠지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는 사령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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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라는 사령관에 루카스는 사령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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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것 같지? 음소거 했습니다. 뒤조래요? 알람 때문에 소리로 켜놓은 거예요. 아? 가자, 거 가자. 바로 할게. 아, 왜 그래? 근데 이게 멀티로 하면 뭔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게 있어? 몰라.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없으면 개노잼 아니야? 그럼 다 멀티로 하겠지, 멍청아. 무슨 소리야, 또. 수석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렇지 않나. 밥도 못 먹고 그냥 게임부터 하네? 영화는? 너 밥 먹었어? 난 먹었지. 난 일찍 일어나서 먹었지. 개새끼? 개새끼? 기다려. 물어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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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간 보너스? 어, 뭐야. 어, 어두워. 불 좀 켜 봐. 얼굴들이 보자. 티, 나 티 눌러. 니가 새끼야. 티? 뭐야, 이거? 착한 사람들이야? 뭘로? 모든 플레이어가 필요하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자 우리 얘네랑 대화 나눌 필요 있어? 아까 우리 좀 보자마자 때린 애는 대화 좀 해야겠는데 얘는 대화가 아니고 해줘야지 여기 있었나? 에이덴, 친구들 너는 살아있어? 응? 내가 지하철역이구나 좋은 너는 지하철역이구나 근데 원래 그 지하철역에다가 요새를 짓고 사나? 그치, 너희 그 막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왜? 지하철이 왜 안전해? 뭐 요새 같잖아 뭔가 자연 그 자연은 안심있다 상정공감 하자 내 부러진 아이템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 여기 수리 없어 여기 수리 없어 와 근데 원때는 좀 수리같은 시스템이 있었는데 맞아 있었어 응 아 있을게 다 있어요? 지하철에? 형은 응 나 이런 사태 일어나면 어디로 갈 거야? 나 글쎄, 어디로 가야되지? 나 사람에 모여있지 않는 데로 가야되지 않을까? 좀비되면 어떻게 해, 다 혼자서 할거야? 응 나는 형 쫓아갈거야 나 물리잖아? 너부터 볼거야? 아, 존나 싫다 나 무게하라 질렀다 시원하게 질렀어? 어 봐봐 나가서 말해야 되는 거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응 나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다 여기 봐봐 에이든, 컴온 여기 봐 와, 도끼 존나 멋있긴 하다 그치? 하나 사실? 난 왜 무게가 안나와? 나도 있어, 도끼 아 진짜 뭐야, 너 왜 두개야? 양랄이야 왜? 이게 제일 멋있지 아, 이거 벌어지기 전에 그거 했어? 어, 멋있어 너 스킬 찍었어? 어, 좋다 안찍었어 잊었어 아직 안찍었어 기다려줘 왜? 아니야 배우고싶은데 체력이 안는 데 못겨오네 오케이, 배웠다 응, 가자 에이, 에이덴, 여기 그래서, 너한테 뭘 원했지? 스토리rogmine dragit 그래, 그 중에서 설명에선 랄저레스, tuh? inquiet 서비스 PUB favour 뭐죠? 나 그런 뭐야 거atically 시 Kon Grove started withdraw to that. 내가 이걸 다 해야된다는거야? 같이 하는거지 오케이, 조용히 해 형아 왜왜왜 나 한마리 다닐어 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아씨야 그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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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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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하필이면 우리 도움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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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된거 봐 와 감전된거? 아 막나고 못했네 피하기도 하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잖아 개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니가 이 상자에 눈이 돌았네 그냥 아 아니야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줄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서로 치료해주는거 가슴 따뜻하다 그치 누가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안좋다 그랬어 이렇게 좋은데 올라가는 자세 왜 보였죠? 사이가 안좋은게 많은거 같기도 어어어어 뭐야? 어어 어 아 뭐야? 어 스태미너가 안돼서 못올라갔어 아야 저런? 왜? 양채도 안쓰는게? 올라간다 냥 근데 영상 내내 냥냥거리면 듣기 싫지 않겠냥? 그래서 적당히 해야되는데 적당히도 안하자면 개새끼야 알겠다 냥 악녀 돼지뚱땡이라는데? 누가 시발 안이 어떻게 되지? 팩트 뱀입니다 그만하세요 뭐야 시발 왜 표가 안돼 됐다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야 나 먼저 먼저 점점점점점점 아아 내가 먼저 갈거야 뺄새 뺄까 나라 법 배웠어 간다 아 예지 위치가 아 뭐 있어 음 나도 어쩌면 그거 자꾸 흔들라 그랬는데 그 위를 밟아 버리네 아 아 아 얼마나 오시는 거야 으 뭐 풍차 활성화 시킵니다 있네 하자 나도 우리가 아닌 거 아니야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여기 나 어 아 뭐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aa 아 아 아 아 이게 널 순간을 농시킬 수가 있구나 자 음 봤지 또 대화야? 허접 쓰레기 존나 얼마나 많이 들어보는 단어야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음 된 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누구세요? 마술이야 씨발 어찌할 거야? 아휴 휴비, 특별한 직원분이 있었어 저 아예 그 벤자러에 MINOR 잠시,지금 뭔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휴비였다고 horn 예, 봐바일 자활성화와 주변에 있는 직원분이 있었어 지금 해 주 네, 당연히 아, 시간내로 잡아봐야되 하, 컷! 걔 뛰어버렸어! 네! 휴비가 생각나는 것 같다! 086 아, 알겠습니다! 아쏘는 북쪽으로 뛰어다! 존나 믿음 안가? 저기 나 좀... 손 좀! 빨리 와! 아이씨, 에이닌! 아이씨 거의 죽었어! 뭐야? 죽었어? 왜 죽었어? 어?! 아니, 이게 낙법을 배웠는데 왜 낙법이 안되지? 병신 낙법! 나 저거 잡을게! 알아서 살아나! 이거 어떻게 알아서 살아나? 형, 기다려! 응! 어? 낙법이 왜... 얘야! 왜? 어서 잡고 와라! 기다려! 어? 뭐야? 나 갑자기 살아났어! 야, 22초밖에 안 나갔어! 야, 어디갔어? 여기가 없는데? 어, 그가 없는데? 어? 숨어있데! 숨어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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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가 올라와요! 아, 그가 올라와요! 아, 그가 올라와요! 아, 그가 올라와요! 어? 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 나 지금 못 올라감! 어... 빨리 도망! 올라갔어? 응! 올라가고 있어, 빨리 와! 어떻게 올라갔지, 저기? 응? 사다리 있어, 사다리!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빨리 와! 어디였어, 이 개새끼! 여기 들어갔어, 설마? 형, 올라오고 있어? 아, 물론이지! 아, 내 스테미너가! 응... 조금 문제가 있네? 나도 스테미너 너랑 똑같을텐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문제가 없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 있다! 헤버트! 무슨 대가리가 빡빡 밀렸냐? 왜, 스펠이스 많이 받았는데? 이건 뭔데? 아, 얘 왜이래? 얘 겁 존나먹었잖아! 황동너클이 좋긴 존나보다! 황동너클이 좋긴 존나보다! 난 지금, 이 개새끼가 너무 뜨거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호오옹동너... 오오옹동너... 바로 말!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일찍에 망설임도 없었어 근데 저 아무것은 없어 omme 안아올려 아까Ż이 아 невестable 다 알아볼게 닥터 도둑냥? 도둑냥уют? 도둑냥어?! 아 도둑냥어?! 마야라는 여자라잖아 왜 지랄이야 가자 마야 찾는 거 그래도 여쭤볼게요 형아 응 너 뭐 먹어? 나 밥 맛있겠다 아까 먹던 밥 뭐 시켰었어? 나 파스타 시켰었어 어머 여기다 응? 너 괜찮.. 어 나 멋있는 거 보실게 멋진 모습 잘 봐 나는 거기로 안 떨어져도 살아 잘 봐 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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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너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살려줘 나 출혈이야 죽어 응 나 출혈이야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진짜로 살려 빨리 밥 맛있다 나 죽어 진짜 진짜 아니 갓잖아 아니 왜 낙법을 했.. 어 고마워 응 아니 낙법을.. 너무 가짠다 너무 높았나? 너무 높았나? 상향한 거 아냐? 잘 봐? 저 상태에서 낙법하는 누구는 죽어 잘.. 잘 되네 어디 갔어? 여기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아니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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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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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모짜렐라 치즈처럼 늘어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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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통제 활성화 할까? 어? 좋지 좋지 하하하 회사를 어디서 시켜야되는거야? 아 오오 와 여기 오진다 야 어 해봐 잘 있어요 크으으으 오오오오오오오 홍차 회수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는 거야? 되게 또 의미 있는 행동일지도 모르지 뭐 얼마나 의미 있었다고 망원경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응 맞아 B 어 야 잠깐만 근처에 버려진 건물을 세력 건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세력에게 줄지 결정해야 된다는디 뭐야 이건 병신 야 왜 자빠져 있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아니 망원경 드니까 앞에 자빠져 있어 왜 기다려 나 죽어 아 왜 죽어 주별이야 죽었잖아 개새끼야 아니야 마법의 힘으로 어 지랄이야 나 안다워 진짜 일어나 일어나 아주 재밌네 벌벌로 벌레 안 떨어졌네 너 죽을 때 보자 그냥 미안 아냐 아냐 미안하지마 뭐다 보자 그냥 미안하고 싶어 그냥 음 아냐 아냐 그럴 필요 없어 오 야 뭔가 막 나 계속 찾는다 이거 나 오늘 갈게 왜 이거 찾아 우리 아이템 오들어 가지 나 갈게 너 말 존나 안 듣는구나 안녕 왜 왜 그러는데 그냥 나 삐졌어 너 아 삐지지마 그냥 지랄어 기다려 아냐 기다려 멈춰 기다려 기다려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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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걸 잘했어 개새끼 개새끼 여기 뜨는잖아 여기 안에도 템 들어있다 가자 아우 달아 달아요 여기도 여기도 먹었어 이거 음 죽봐봐 응 아 아 아 나 불타 여기 가운데 가운데로 와봐 싫어 그래 정말 의도가 불순한게 뻔해 보이네 저렇게 사람을 속여 아이 뭘 또 속였대 안 속았잖아 그럼 된거지 아 어 이 새끼 봐 아이 아이 재미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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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잘못 들어갔나 여기다 여기 안으로 돌아와서 마야를 찾아 우리 이렇게 가자 오 야 이런 무서운 곳에 있어? 오 뭐 쿵쾅쿵쾅 소리 뭐야 이거?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어 시발 소리 질러봐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마야 찾을 수 있는거 맞지? 오 존나 바이오 하자들 같아 분위기 이런거 왜 이렇게 찜 많다 어 그래 먹어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로 가야 되는거냐? 몰라 집안에 들어오는거 자체가 잘못된건가? 아냐 여기 맞을거니? 아 여기 찾았다 일로와 어 뭔소리 이거? 여기 여기 근데 무슨 소리 들리는데? 여기 뭐 있는데 이거? 오 야 억제자잖아 좋은거야? 응 그럼 아 이거 그거 응 우리 업그레이드 해주는군 어 뭐야 얘가 마야? 니가 훔쳤다고? 오이씨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뭐야 얘 무서워 마야 네, 그 이름은 라자르스, 그리고 중요한 디테일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안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런 거 못할지 모르겠네. OK, 그러면 이 죄가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런데, 5백만 원한 돈은 없으면, 그 돈은 낼 수 없어.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할 거면... 응? 그 돈은 낼 수 없어. 아 어차피 선택지가 하난데 왜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곱게 줄거면 씨발 돈 버릴뻔했네 우리 그치? 아 우리 물건 좀 보여줘 얼마나 대단한거길래 일어나 싶은데 난 야 저 왼쪽 아래 39미터에 뭐 있다는건 뭐야? 39미터? 어 뭐지? 몰라 뭐 39미터? 너 아무것도 안 줬는데 형아? 어? 아니야 일로와봐 여기 39미터가 뭐가 있는데? 응? 잠깐만 일로와봐 여기 아래야 라자레스 좋아 여기 두에토로와 그는 그의 완벽한 생일이 될 것 같아 어? 좋아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삼.. 완전 밖으로 나가보자 뭐..지? 뭐.. 모름표 말하는거야? 아니? 응? 뭔가 35미터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봐 여봐 아 이 씨발 아이고 아파 아닌가벼 없어졌어 뭐하는거야? 우리 전역인데 여기 내려오면 어떡할라고 왜? 전역이잖아 그럼 올라가야돼? 확인하지 올라가자 우리 아까 그 억제제 맞은거 우리 맞아야되지않나? 아! 아우 잠깐만 이거 뭔가 큰일났다 야! 야! 어? 나 안될까봐 형 여기 문 창문털로 роб 아 쟤 또 구조해줘야 돼? 야야야 구조인데 병신을 죽이면 어떡해 아 구조였구나? 응 구조했다 돈 줘 돈 오 그거 줬나봐 아니야 안 좋은 거야? 어? 야 경로보스터 먹었다 나도 정... 전기... 아니 뭐 요따고 아니 우리 그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억제지? 근데 지금 우리 전역이라서 아 그래? 빨리 알았어 가야 돼 안전지역으로 게임 한 거 맞지? 저녁은 처음이야 저녁이 처음이라고?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저녁은 처음인 거 같은데 응? 스토리에서 저녁은 해봤거든? 응 자유로운 저녁은 처음임? 응 자유로운 저녁은 처음임? 저녁이? 저녁이? 아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형 형 형 형 형 여기 뭐 있는데? 아아 나 진짜 아파 어? 어 나 아파 병신 이거 너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어이 씨발 나 경로제를 마셔버렸어 어? 하하하하 그게 무슨 말이야? 경로제를 빨아버렸어 시체력인 줄 알고 형 형 형 우리 매정용이 낫다? 형 우리 가야될듯? 어 그래? 저 89미터로 가자 어디? 저 UV라이트 있는데 아냐? 일로와 일로와 나 따라와 어 씨발 나 따라오면 죽을지도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이리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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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여기 여기 뭘까 많은데? 얘야 이런걸 혼자 먹었단 말이야? 나 먹었어 나 죽 어? 근데 그 아이템 먹을 때 아니라고 했지 네 나 보너스 죽었어 야간 보너스 주웠어? 어 에휴 뭐야 안녕? 하하하하 이게 누군데 몰라 우리 이거 풍차 돌려갖고 이거 우리 집 된 거 아니야? 아니 이 새끼 누구야? 얘기해 봐 어? 이거 서브케이야 뭐하는 짓이야? 아 그래? 뭐하는 짓이야? 좀 하면 어때 하하하하하하 야 눈 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끝났잖아 안 믿으니까 가자 그냥 나중에 해 이거 본캐부터 해 본캐 알았어 문 열 수 있는데 이 안에 털자 어? 짜샤 짜샤 뭐 없어 뭐 없어 개새끼 그지 같다 그지 같다 응 아 그걸로 하는 거 맞아? 아냐 일로 가야지 짠 아악 왜왜왜왜왜 존나 아팠어 나 노란색 저거 간다 응 나도 가고 있어 따라올 수 있어? 하하하 병신 오 쟤 하울러 있어 들키면 작살이야 응 쪼거지지 거기 오우씨 으악 와 스테미너 야 와 존댔다 시작 시작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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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UV라이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냐? 뛰어 뛰어 일단 뛰어 오 뒤에 존나 따라하면 어떡해 하하하하 무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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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meta 으 어디일 nope 하하하하 다같다 아 까 대접계 크 어 아 아 19 말 너 2 아 와 안되냐 치워 와 와봐 줄게 뭐야 너 안되는데 치료가? 나 치료 왜 안돼? 뭐야? 아 이리로 나와봐 됐다 뜬다 뜬다 뭐하는거야? 뭐한거야? 닥쳐 네 응? 아까 여기잖아 응 돌려주는 거 주러왔지? 응 넉클 아..아까 여깄다 아..아까 여깄다 아..아까 여깄다 자..아까 안했지 나는 래자레스가 찾았을거야 내가 죽을거야 내가 맞았었잖아 우리는 우리는 못먹어야 했을때는 이 집에서 어디가? 그 집에서 너는 그 집에서 떠났지 않았나? 그 죽였으면 좋겠군 그 여자친구가 죽였어 그는 죽였지 않았어 그 죽였어 그 죽였어 불가능해 나중에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남아있어 뭐 하는 거야? 문신? 응 아, 뭐야? 문신 물어볼까? 그래! 내가 원하였어. 이제 너의 turn. 내 센터에 보내주세요. 나 가가니까 좋지. 내 페이그레스에 있는 게 좋지. 그만해. 내가 물어보는 타이밍이 좋았다. 에델, 너 믿어? 피오그림, 피오그림. 내가 믿을 수 있어. 먼저 이거 가져올게요. 고마워. 왜? 안 보내준다잖아! 센터에 들어가야 돼. 알겠어? 어? 방금 너클 봤어? 어? 별론데? 저는 센터 루프 2에 가고 싶어요. 제 왕과 학생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없을 것 같아. 터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걸 우리한테 주면 더 값지게 쓰지 않을까? 진짜로? 그걸 지워쓰고 있네?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줄게. 당신도 도와줄게. 오케이. 어떤 소식이 있었나? 도망가는 바다사람들 중에 어떻게 골라. 그래도 뭐 손도끼 하나 얻었네? 둘이 앨범파라다. 한 1956엔 앨범파라다. 이따가 pomofan에 이동해 고깃 Hamilton. 계속 수련이 아니고, 이제이 면을 천천히 만 Senовой 바만으로 유리 비율로 유리님 기념까? 진짜 죽은 거짓말이야 진짜 죽은 거짓말이야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이곳에 있는 기술이 너무 좋네요 좋네요 스태미너 찍어야지 아이치 아이치 야니끼 얘기하지 에이덴 아직도 안생겼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나는 너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만나요. 우리 학군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 정도면 학군이랑 연애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자고 가자 이제 학군 여기 있잖아 바로 옆에 있네 아 바로 저리 대화 나와 에이터가 내가 루카스의 죽음을 찾아뵙게 해 그럼 루카스의 죽음을 찾으려고 해 중간에 들어가서 도와주시기 시작해 제 수술을 주시기 시작해 제 수술을 받는 거 아니야 루카스의 죽음을 시작해 그 두 명이 중요합니다. 그 두 명은 카우입니다. 그 두 명은 카우입니다. 그 누구도 있었나요? 소피, 왼쪽 손. 그는 그는 더 폭력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을... 그 정도를 찍으라고? 그 두 명을... 그 정도를 찍으라고? 그는 조우와 밴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피케가 두려워합니다. 소피에게도 카우입니다. 그는 이 여자를 해야지. 소피! 내가 진짜 저에게는 진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이 자식으로 가죽을. 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알 수 있을지. 나 여자 좋아해. 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흫 너는 그냥 볼 때마다 다쳐 있는거야 왜? 씨발 치료를 계속 깨지는데 너 뭐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너 왜 자꾸 닫혀 있는 거야 다고 가자 음 침대 어디 있는데 올라 자랑 바이 바리 들어가서 2층에 있지 않을까 알았어 안으로 들어가자고 밑에 있나 밑에 있다 여기야 형아 어 아니야 여기 야 일어나봐 새끼야 왜 그래 왜 그래 모르는 사람이 생각나 봐 내가 눕게 우리 누울 수 있는 곳 어디지 여기는 여긴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누울 수 있는 곳이 없나 음 있는데 아 저기야 아 침대가 이렇게 하는데 시발 왜 누울 수가 왜 또 왜 또 갑자기 승질래 이게 어디만 성질이야 매워 하는 거야 이게 새끼야 아 음 매운 파스타를 먹어 어 어 음 파스타도 매운 걸 먹네 왜 나가자 여기 아니야 내가 잠자리 알려줄게 음 음 그 UV 라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돼 알았다 가자 야 기다려봐 걸리면 좆 된다 위로 가자 나 앞에 하울러 바로 앞에 있는데 왼쪽에 좆 여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여기여기 형 뭐야 너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 어 어 아냐 근데 저녁은 건물 안이 더 위 요 저 저기 안전해 아 그래 응 어 어 하울러 조심 음 음 으으으.. 여기 버려진 건물 있는데 어떤데 가보자 어? 이거야? 안될 거 같아 왜왜왜왜왜왜 여기 들어갈수 있는곳이 안보여 이거이거이거 왜안해 안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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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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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Q로 애들 찍히는거 보여? 아니 안보여 어 보여 미쳤네 하하하 오여 가자 200m? 밤에 가야되는거야? 밤에 가야되는거야? 아니 밤에 쓴거 없지않나? 빨리와 어 슈 슈 오 오 오 이거 괜찮아? 어 아프잖아 하하하하 으악 음 좋다 그냥 바자로 돌아가는거네 그 교회로 거기 우리 잘때 있었나? 그럼 있지 여기는 있지 좋아 아 으 으 으 그렇게 바로 떨어져도 괜찮아? 그럼 나는 낙법이 있는걸? 왜 안 열어주냐는데? 뭐냐? 이 새끼 때문에 안되는건가? 뭐하냐? 뭐하냐? 왜그래? 나 걷어찬거 밖에 없어 왜그래 이거 안 열어줬는데 그래도? 어 여기가 여기로 와봐 여기다 여기다 형아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결국 문고치는 사람 한명 죽였네 그냥 저기 문고치는 사람이냐? 그 드라이버 쓰는거 못봤어? 못봤는데? 막 드라이버 썼잖아 아 아이 씨발 어 뭐야 얘는 뭐야? 뭐야? 뭐 그는 그 외국인 그 피엘 뭐? 그 외국인의 구경에 그는 그 외국인이야 그럼 내가 여기가 무슨 말이야 근데 왜 너의 피엘이 그리고 피엘이 피엘이 그는 우리의 친구들 알아봐 아 저번에 왔었던 곳이구나 여기 아 그 교회가 아닌가? 어? 그 교회가 아니야 다른 곳이네 어 그래? 응 다시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검사 안 해갖고 욕 뒤지게 했는데 어어어 거기 거기 다시 찾아갔는데 검사 안 한다고 막 존나 욕했는데 나 아 다른 곳이었구나 당신은 모두에게 박수하는 것이었구나 당연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